안녕하세요. Do your own research 도오리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6월 17일 목요일 미국 주식 이야기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제 제롬 파웰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에 주식시장이 깜짝 반등을 했어요. 그게 왜 깜짝 반등을 한 건지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반등이어서 또 바로 주식시장이 하락장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어제 방송에서 좀 불길한 예측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속마음은 그래도 좀 상승을 해주기를 바랬는데 불길한 예감이 지금 현실화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저같이 강제로 전보를 당하시고 계시는 많은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지금 많이 참고 견디시고 계신데요.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견디면서 더 돈을 넣어야 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주식 투자라는 것을 요즘에 뼈저들이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하락이 50%밖에 안 왔다라는 방송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까지 내려갈 최악을 준비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머지 반에 어느덧 성큼 다가슨 기분이에요. 이렇게 빨리 폭락장이 이어지리라고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어쩌면 바닥을 빨리 찍는 것이 오히려 주식 투자하는데 마음도 편하고 기분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1년여 동안 나머지 반을 조금씩 올라갔다가 더 내려가고 조금씩 올라갔다가 더 내려가고 하면서 횡보하듯이 내려가면 더 진이 빠질 것 같은데 쭉쭉 내려가서 단기간에 빨리 바닥을 찍고 상승장이 무서울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그 기대를 하는 마음으로 제롬 파웰의 이자율 인상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미 정부와 연준의 대응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하면서 어쩌면 좀 희망고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이것은 저의 철저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도 같이 공유하면서 주식 투자하시는데 좀 힘이 되시라고 오늘 방송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오늘도 크게 떨어져서 전 지수가 상당히 저점에 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S&P 500도 한 3천까지도 떨어진다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고요. 3,500까지도 떨어질 것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나스닥 같은 경우도 1만 천 선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지금 같은 상황이면요. 그리고 러슬 2000 같은 경우도 1,700선이 무너지면서 1,500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S&P 500가 최고점에서 한 24% 폭락을 하는 베어마켓 테로토리에 왔는데요. 3,600선에서 한 3,500까지 그리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반이 더 떨어진다 그러면 그 다음 정거장이 3,000선 2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속도로 떨어진다 그러면 3,000선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 이렇게 주식시장을 망쳐서까지 패드가 이자율을 올리고 이런 공격적인 퀀티티브 타이트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좀 의문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식시장을 떨구고 자산가치를 폭락시켜버리면 세금 안 거치죠. 이게 디폴트할 확률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패드가 대처할 것인가. 지금 한 4%까지 이자를 쭉쭉 올린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진짜 가능할 것인지가 이번 방송에 의문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나스닥도 지금 한 8,000선까지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아주 최악의 상황. 얼마 남지 않은 구간이 돼버렸어요. 지금 한 만선 아래까지는 충분히 내려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 같아서는. 그래서 이 하락장이 폭이 지금 앞으로 크고 빠르면 빠를수록 반등폭도 클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이제부터 하시면서 언제가 발음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능한 세이빙을 하시면서 조금씩 춤에 들어가시는 그런 시점의 시작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셀렐 2000의 하락폭은 더 커요. 거의 제가 찍어놓은 저점 1,500선까지 내려왔는데 이 밑에까지 뚫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1,400선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봤을 때 오히려 빠른 시간 내에 더 락폭이 커져서 빨리 이 시기를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S&P500의 대형주보다도 지금은 가격이 아주 많이 떨어진 소용주에 조금씩 조금씩 그 소용주도 고르는 게 되게 신중해야 되겠죠. 아무나 소용주나 골랐다가는 지금 상황에서는 상패가 되고 파산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위험한 주식이 러셀 2000의 소용주 회사들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보시면 전부 다 빨간색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파란색이 컨수머 디펜시브에서 월마트라든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프럭토 앤 갬블이라는 생필품을 만들고 필수 상비약 같은 거를 만드는 회사죠. 이 회사가 이 와중에도 상승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헬스케어가 아주 지금 상황에서 낙폭이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죠. 펠스 중에서도 바이오텍 컴퍼니들이 하락장에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하는 모습입니다. 바닥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페드에서 한 4%까지 순차적으로 올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4%까지 올리는 이유는 경기가 지금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페드는 아주 경기가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자를 계속 올리고 있고요. 리세션이 오면 이자를 내리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 생각할 때는 리세션이 온 것 같은데 페드가 리세션이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이자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 상당히 의아합니다. 어쩌면 제롬 파웰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 뒤에서는 반대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미국의 부채가 지금 어마어마하고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자를 이렇게 올리는 것이 가능할까도 지금 의문이에요.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 4차 산업, 기간 산업 발전에 정부의 돈을 쏟아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가 이렇게 올라가면 안 그래도 빚을 내서 이자를 갚고 있는 상황인데 빌리기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죠. 옛날에 이렇게 이자가 높을 때는 그럼 미국 정부가 어떻게 유지가 됐었냐라고 의문이 드실 텐데요. 이때는 지금과는 천지 차이로 빚이 적었습니다. 보시면 10년 동안 엄청나게 이렇게 빚이 증가했고요. 2020년부터 빚이 또 엄청나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과연 페드에서 이자율을 올리면서까지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이자를 무턱대고 올릴 수 있을 건지 미국 정부가 만약에 디폴트가 난다 그러면 더 달러의 치명타를 거의 세계의 최강국이 바뀌는 그런 엄청난 역사의 대변환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 위기가 충분히 올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은 돈은 계속 더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더 써야 된다고 하죠. 그렇지만 이자 올린다고 하죠.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하죠. 저는 인플레이션 못 잡는 게 아니고 안 잡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무마하고 이 인플레이션 지수도 살짝 바꿔서 이제 하락 국면이 왔다고 하고 주식시장 살리고 주택시장 살리고 다시 버블을 키울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 것이 지금 이자율 높아지죠. 인플레이션 못 잡죠. 미국 정부에서는 돈 꾸기 더 힘들어지죠. 빚은 또 눈덤미처럼 더 불어나죠. 국가 디폴트 우려 있죠. 그리고 세금도 적게 거칩니다. 이게 완전히 진태양란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못 감당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다시 버블을 키울 시간이 머지 않았다라고 예상을 해보면서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추매를 할 시간이 오지 않았나 오늘의 제 생각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러분들의 고경 기다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